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인 연인과의 결혼을 발표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된 거짓된 내용과 루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문준영은 예전 콘텐츠가 잘못 짝입기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으며 멤버들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퍼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고속까지 진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준영은 곧 결혼할 예비 신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다재다능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화가로 활동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준영과 그의 연인은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문준영은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